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.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감염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. 임문석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,359명을 기록했습니다. 전주보다 55% 늘어났고, 3주 전과 비교하면 6배에 달했습니다.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 환자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국 생활 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가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거로 나타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을 뒷받침했습니다. 게다가 휴가철이 끝나고 2학기 개학도 시작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로 전망됐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예방수칙을 내놨습니다. 또 증상이 있는 직장인이 쉴 수 있도록 회사나 단체가 병가 등 휴가를 제공해 줄 것도 권고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인 상황에 방역 조치 법적 의무 없이 권고가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. 게다가 최근 치료제 품귀 현상의 의료 공백 사태까지 장기화하자 중증으로 번졌을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. 응급의료 체계도 거의 지금 최근에는 붕괴 직전의 상태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더 늘어나서 응급실로 몰려갔을 때 과연 이 환자들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. 정부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10월 새 백신 접종으로 문제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국민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YTN 임은석입니다.